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개명은 사랑입니다 누구나 부인할 수 없겠죠 그러면 이 사랑을 행하는 가장 구체적인 일들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화평을 추구하는 삶 평화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평화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낭만적인 단어로 보이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단어가 이 평화라는 단어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노벨 평화상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물리학상, 화학상, 의학상 있는데 얼마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노벨 평화상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갈등과 분쟁으로 이렇게 점철되어 있고 이 갈등과 분쟁으로 나가는 이 삶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 평화하고 살고 또 화평을 누리는 삶이 중요한 건지를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지켜야 될 것이 많아지고 또 인간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이 갈등과 분쟁의 요소는 더 많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처음 가서 여러 가지 문화 충격을 느꼈지만 한 가지 문화 충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막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감정이 고조돼서 막 싸우고 요즘은 그런 일 없지만 멱살 잡고 그러잖아요 감정을 표현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얘기 몇 마디 하다가 오케이, I'm gonna sue you 이렇게 딱 얘기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너 법정에다 고발할 거다 그 뭐 저기 무슨 감정도 없어요 내가 보면 왜 이 사람들은 좀 이렇게 이야기로 풀지 왜 법정에다가 고발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조금만 분쟁이 있으면 이거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어디 고소하고 고발하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봅니다 갈등이 많죠 우리가 아주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이때는 남북 갈등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남남 갈등 그래가지고 요즘에 남자와 여자와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대 갈등도 있잖아요 그죠? 세대 갈등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많이 이렇게 갈등의 직면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만큼 또 우리가 그 갈등을 해결하는 화평의 방법이 뭘까 평화의 방법이 뭘까를 고민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와 합평의 방법이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과연 뭘까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는 성경의 방법은 뭘까 이런 것들을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찬상수훈의 말씀 중에 화평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구원의 일입니다 그 구원의 일을 화평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그 말씀인데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개명의 율법을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화평이죠 그렇죠? 죄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이 이렇게 갈라져 있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하셨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둘은 뭔가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기 때문에 또 인간과 인간 사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없고 서로 완전히 상각이고 서로 전혀 화평할 수 없는 두 존재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로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 나 자신과의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온다? 마음의 평안이 온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7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설명한 것인데 화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을 되셨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고 결국은 나의 자신의 화평을 가져오게 한다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지금 평안하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렇죠? 지금은 평안하죠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있는데 그래도 여기 예배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는 평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예배당뿐 아니라 세상 나가서 살 때 마음의 평안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생산은 너무 복잡해요 너무 생각할 게 많아요 마음의 화평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명상도 하고 상담도 받고 더 상태가 힘들면 전문적인 치료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하지만 정말 그 마음의 화평은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어떻게 다를까를 이번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화평케 하는 사람의 모델이 구약이 있는데 이 모델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삭입니다 이삭의 우물 파는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 화평케 하는 사람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끼어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야곱도 대단한 삶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에 인생의 모두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 둘 사이에서 아주 존재감이 없는데 그러나 아주 특별한 존재감이 있습니다 바로 이 화평을 이루는 삶 평화를 이루는 삶을 이삭은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26장 창세기 26장이 그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삭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이제 그랄땅 블레셋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농사도 잘 되고 가축대도 많아지고 부자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방인이 와가지고 자기 땅에서 잘 살게 되니까 배가 아프겠죠 그죠?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그때 당시 우물이 중요했죠 그 유목민들한테 물이 굉장히 중요해서 우물을 팔 때마다 방해를 합니다 와서 이삭이 파면 가서 흙으로 덮어버리고 나가라 그러고 또 이삭이 파면 흙으로 덮어버리고 나가라 그러고 그런데 이삭은 이상할 정도로 아무런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떠나서 우물을 또 팝니다 그리고 와서 방해하면 또 대꾸하지 않고 가서 우물을 또 팝니다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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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파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비로소 마지막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비로소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방해를 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루호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우물을 파면 그들이 와서 흙으로 메우고 그러나 이삭은 아무런 대꾸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다시 우물을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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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식견이 있고 뭐 이렇게 자기관리에 능한 사람들이 이삭을 보면 아주 유약한 모습이죠 아니 자기 밥그릇도 못 챙겨 먹냐 그거를 그렇게 다 주면 어떡하냐 어떻게 살래 그런 비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삭이 택강 방법은 일종의 비폭력적인 삶이었습니다 많은 영웅들이나 지도자는 자기가 자기를 가시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힘을 키웠습니다 군사를 키우고 그래서 뭘 합니까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식으로 세상을 이끌어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섬김과 사랑의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의 논리로 그래서 권력을 가져야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이 이번 17일 날 또 시험도 보고 할 건데 우리가 기도합니다 뭐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을 갖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축복받게 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힘이거든 돈이 있으면 사람을 움직이고 권력이 있으면 사람을 움직이고 그래서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해가지고 그것을 얻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그런 방법을 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세상의 방법인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죠 사랑과 섬김과 논리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섬김의 논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폭력적인 삶은 십자가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 밤에 로마 군대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 사람 잡으러 군대가 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둘러쌌습니다 그 중에 아마 베드로일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대제사장의 그 종에 귀를 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하나님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하실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야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두형 열두 군대 되는 더 그 군대를 천사의 군대를 보내셔가지고 얘네들을 그냥 제압해버릴 거야 그런데 베드로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 세상에 구원을 이루겠느냐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철저하게 비폭력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무력한 방법이죠 너무 무기력하죠 하지만 역설적이게 너무너무너무너무 무기력했기 때문에 너무나 기가 막힌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서 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월트윙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힘이나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사탄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사탄의 세력들을 이기기 위해서 사탄의 세력들과 맞서기 위해서는 비폭력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전투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라고 영적인 전투 그러면 조금 더 영적인 것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맞지만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사탄인데 이 사탄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추구하게 하는 것은 힘을 가져라 권력을 가져라 그것으로 사람들을 눌러라 그것으로 너 자랑해라 힘자랑해라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문제 해결해라 그렇게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방식에 맞서서 영적인 전투, 비폭력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또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 비폭력적인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포기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포기, 자기 부인, 자기를 내려놓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포기하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이 비폭력적인 삶의 한 방식입니다 키에르 케고라르라는 신학자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 욕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좀 괜찮은 사람들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윤리, 도덕이면 최고 아닌가 그랬는데 윤리와 도덕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냐면 종교적인 사람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들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 기독교적인 사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를 얘기했느냐 하면 종교적인 사람과 기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뭐 할 줄 아는 사람이다?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거는 윤리와 도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윤리의 목적론적 정지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종교를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뭔가 하면 그냥 종교를 믿는 사람은 그냥 자기 내재적이야 자기 마음을 믿고 자기 내면으로 이렇게 내려놓는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자기 포기를 하는 거죠 그냥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자기 포기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아는 자기 포기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자기 포기 또 자기를 내려놓음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보여준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잘 알듯이 창세기 22장에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면서 이삭을 통해서 너 씨가 되고 축복하고 자손이 번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서 바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못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네 그리고 이제 모리아산 가가지고 이제 재단에 이삭을 바치면서 그냥 했겠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이거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아브라함이 뭘 했는가 하면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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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누가 봤습니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이삭이 있었죠 그러면 이삭은 자기는 죽을 뻔했어 죽는 줄 알았어 그리고 그 죽는 걸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가 땀을 흘리면서 침을 쏟으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결국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걸 봤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그러시면서 멈추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를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이런 재물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순양이 걸려있는 걸 보고 그 순양으로 다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삭이 뭘 봤습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포기를 했더니만 하나님이 놀라운 것으로 예비하셨다 뭡니까? 여호와 이래죠? 여호와 이래죠? 그거를 체험을 했어 이 사람은 이삭은 그때 청소년 시기 때 체험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자기를 내려놓고 또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또 다른 새로운 방법들을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할 수밖에 없었죠 체험했으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끊임없이 방해를 해도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는 거죠 이혜령 선생님이 우물을 파는 삶이라는 책에 이 우물을 판다는 건 뭔가 하면 새로운 일을 하는 거다 새로운 상상력을 만들어내는 거다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는 거다 새로운 목표를 정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방해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거기에 개의치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런 삶이 그렇죠? 결국은 포기하고 아무것도 아닌 삶인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게 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물을 파기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물을 파기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면 너무 무력하잖아요 그러나 그 포기 뒤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이 있다 따라합시다 나의 포기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심이 있다 아멘 아멘 여호와 이래 아닙니까? 이 멋진 삶을 우리가 안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라고 그러면 하나님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 선에서 이렇게 머물고 말아요 세상 사람들 다 할 수 있고 그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터지게 싸워야 돼 왜 그렇게 싸워야 돼요? 물론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하고 뭘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죠? 중요하지만 어떤 갈등이 있었을 때 이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갔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예비하심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비폭력적인 삶의 또 다른 방식은 용서하는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용서하는 삶 용서하는 삶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용서하는 삶이 비폭력적인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회개하잖아요 날마다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해도 뭘 안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신다 당장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보네퍼라는 신학자는 용서는 모든 평화의 유일한 기반이 된다 용서란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의 무도한 행위를 그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자유롭게 흘러가도록 놓아주고 현재를 치유하기 위한 내가 내린 결단이고 선택이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 사람 잘못한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 그것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지 내가 용서를 해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 있죠 아니 사과도 안 했는데 무슨 용서가 됩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는 그 사람이 사과를 했든지 안 했든지 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먼저 용서하자 사과와는 상관없이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비폭력적인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이 블랙사 사람들을 용서했다 그 사람들이 사과했다 뭐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맥락사고로 충분히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삭이 그냥 무력하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뭘 했다고요? 우물을 또 팠다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했던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방향이 생기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용서함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비폭력적인 삶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화평케 하는 삶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폭력적인 삶의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평안함과 삶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뭡니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는 거죠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안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비폭력적인 삶을 통해서 자기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용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타나셔서 그래 괜찮아 두려워하지마 네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네가 뭐 이렇게 다른 어려운 일을 당할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절대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구체적인 축복도 허락하십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너라 이제 블랙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화친을 맺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화친을 맺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입니까 힘이 없는 사람입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삭이 뭐 했습니까 군대를 키웠습니까 전쟁을 했습니까 무슨 뭐 이렇게 어떤 좋은 방법으로 어떤 리더십으로 자기의 권력을 키워서 이렇게 했습니까 전혀 안 했어요 그렇죠 이삭의 한 방법은 자기를 포기했고 그 사람들을 용서했더니만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이삭을 인정해주고 이삭을 높이는 그러한 일들이 이삭의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삭의 비폭력적인 삶 평화의 삶 또 화평케 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는 자기 포기 자기 부인 자기를 내려놓음의 방식과 적극적인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추구해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 이 화평케 하는 삶은 자기 자신의 평안한 삶으로 귀결이 되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으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은 여러분에게 곤면합니다 반주 좀 부탁할게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도중에 뭐가 떠오르셨습니까 누군가가 떠올랐었어요 아니면 과거에 어떤 일이 떠올랐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좀 보였습니까 그 떠올랐던 이미지가 다른 여러분의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혹은 여러분 자신이든지 혹은 여러분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든지 다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대상들을 한번 잘 이렇게 한번 드려봅시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섯 가지 단어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따라해 주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어 단어마다 조금 인터벌을 줄 겁니다 그때 또 그 상대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벌을 조금 더 길게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하세요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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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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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비록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평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사랑하게 하옵소서 일평생 동안 이러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